Q. V-MASAUSA 지금 만나요? 지금 만나요? 지금 나오시면 되니까. 지금 나오시면 되요? 받았습니다. 오늘 저녁 가요. 오늘은 힘든가? 이제는 안되요? 이제는 안되요. 지금 만나요? 왜 안 되요? 왜 왜 이래? 안 되요. 기분이 운전하다고 합니다. 자, 저희가 저희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정대려 선수도 멋진 수영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시범을 안 볼 수가 없죠? 보고 싶죠?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까? 네 보고 싶습니까? 네 정대려 선수가 자신 있는 평영과 자유형으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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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했어. 오! 하나, 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둘, 셋 하나, 둘 셋 하나, 둘 둘 하나, 둘 둘 둘 둘 둘 셋 셋 둘 멋진 수영 고우주 정덕현 선수에게 박수 정달혜 선수의 수영 시범 보고 왔고요. 저희가 이제 팀 나누기 게임을 할 겁니다. 두 명이 1대1을 붙어서 1등과 2등을 정한 다음에 팀을 공평하게 나눌 예정인데요. 첫 번째 주자는 누군가요? 만니와 윤호. 윤호는 2레인. 걸어가도 좋고 뛰어가도 좋고 괜찮습니다. 첫 번째 대결 만니와 윤호의 대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했어요. 정달혜 선생님의 호각 소리에 맞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왕국입니다. 자 준비. 자유형 대 파형이에요. 날렸어요. 윤호의 자유형 만니의 파형. 파형이 굉장히 잘 알았네. 마지막. 파형이 너무 힘들어요. 세리머니 없는 걸로. 자 정달혜 선수 두 번째 주자는 누구죠? 자 두 번째 주자는 재빈과 키드. 재빈. 바지 좀 내려주세요. 조성한테 바지 좀 내려주세요. 바지 좀 내려주세요. 조성한테 바지 좀 내려주세요. 네. 준비. 준비. 고. 고. 어. 기드 빨라요. 재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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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저거는 그냥 목욕탕에서. 안 해 안 해. 목욕탕에 떠다니는 할아버지 주시면 돼. 냉탕 아닌가요 냉탕.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안가죠 넘어가죠 키드슬리 운동가는 거리가 먼지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도 못해 어떡해 세 번째는 누구죠? 세 번째는 10월과 리호 10월과 리호 10월? 생각보다 잘해요 그 전과 다른 게 없네요 리호 뭐합니까? 리호? 10월과 리호 뭘 했다고 직원한 거야? 직원 왔다는데요? 잡고 있어 10월 구해줘 리호를 구해줘 리호를 구해라 리호 기권? 기권입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지도 아프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정기 저정기 다음은 씬과 데이먼 중국에서 온 청년들의 대결 데이먼과 씬, 씬과 데이먼 공국이 수영을 잘하죠 중국이 한국이죠 수영 감국이죠 중국의 자존심을 건 시윙과 데이먼 수영 감국 수영 감국 이 부분에 나오는 마이크 장면이 안 나왔어? 수영 감국 수영 감국 수영 감국 시원 감국 수영 감국 수영 감국 수영 감국 수영 감국 수영 감국 쟤 태도 7배 뉴스였어요 5배 뉴스 기다릴게요 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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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요 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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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웃uled 너무 pink